안녕하세요 코디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떤 몰카를 준비했느냐 현재 시간 아침 7시에요 어머니가 곧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도 쿨쿨 잠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를 조금 더 재미있게 깨워보기 위해서 특별한 걸 준비했어요 바로 투명벽 설치몰카입니다 원래는 제가 눈에 유리를 한번 설치해볼까 했는데 유리를 설치했다가 진짜로 엄마한테 맞춰 죽일 것 같아가지고 유리는 아니고 랩 아시죠? 랩을 문 앞에 싹 설치를 해놓고 엄마를 깨워볼겁니다 자 엄마가 나올 때 과연 유리벽을 통과해서 저를 때릴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엄마가 자고있을 때 빨리 설치를 해야되니까 금방 가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기기기 하하하하하하 먹기가 잘 나옵니다 했는데 아 자 그럼 여러분 엄마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엄마! 엄마! 엄마 이리 와봐라! 엄마! 엄마! 엄마 말 나온다 급하다! 엄마! 엄마! 왜? 나왔나? 엄마 급하다! 엄마 나와냐고! 왜 칼을 내 너도 쟤? 깨끗이 내꺼지 나 모자 모자 찢어졌다! 모자 찢어졌다! 사과만 보내가! 사과만 치고! 낯짝 개라 빨리! 낯짝 개라 안이도! 뭔데 이게 도둑채야? 엄마! 진짜 뭘! 열이 막! 열이 막! Twelve 으이구! 진짜 막! 한 번 더 깨라! Shees 자 여러분 엄마한테 투명백을 설치하면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귀여워! 이리 와라! 엄마 왔다! 엄마! 엄마 왔다! 엄마 빨리 나온다! 엄마 왔다! 엄마 왔다! 그의 새끼같은거! 엄마 왔다! 이리 와라! 나는 어디 피곤 하 mistaken NA! 야! 저 creature이아 Chenna! 아이 넘WE DAGUNT! 감사합니다.